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이거 도영아 쫓아와요 안돼 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공포게임 베어 들어왔어요 아 뭐 소름 꽂히기에 무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베어가 플레이어를 만질 경우 피해되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다 다르며 게임이 종료되요 플레이어는 모든 시간이 지날 때까지 베어로부터 숨어야 합니다 그를 보지하게 도망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퍼즐을 완성할 경우 시간이 줄어들어요 베어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시간을 감소시키세요 와 무서워라 너 뭐야 도대체 돼요 나 처음 해보는거에요 시작합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된대요 퍼즐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이거 퍼즐을 깨야되는건가 너무 무서워요 어둡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조심조심조심조심 어디에서 숨어있어야 될까 퍼즐을 찾아야되는거 같은데 퍼즐이 없어요 퍼즐을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게임인거 같아요 어스스스한게 어어 어떡해 어 뭐야 어 뭐야 오우 김미치즈 치즈를 달라는데요 치즈가 어딨어 너무 무서워요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거냐고 어떻게 치즈를 찾아볼까요 치즈가 있나 어 5분동안 살아남아야 되는데 너무 어둡고 무서워요 뭐야 위에 못쓰던거 같은데 어 뭐야 터나왔어요 이쪽으로 가서 숨어있어야 되나 갑시다 어 나 못올라가겠는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우와 대박 갑자기 앞에서 갑자기 터나올수 있대요 같이 가요 나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 여기 또 뭐가 있는거야 올라가보봐 어 아직 빠져죽는건 없는거 같아요 뭐야 사기자리도 있다고 사기자리 저도 가르쳐줘요 저도 사기자리 가고싶어요 어 뭐야 이거 또 터몬으로 되어있어 엘리베이터 빨리와라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갈거에요 엘리베이터 대지도 않아 어 오싹해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가 대효가 좋다다며 죽을수도 있대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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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돼 어 살려주세요 공자 너무 무서워요 뭐 눌리는건가 이렇게 누르면 뭐가 되는거에요 다들 없어졌어요 뭐야 3명밖에 안남았어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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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다들 그냥 가만히 숨어있는거 같은데 이게 지금 베어가 나타났나봐요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퍼즐 하나가 풀렸어요 3개를 더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맞췄지 아까 그 어 뭐야 이게 사람이 어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지금 사람이 쓰러져있어요 살려주세요 퍼즐을 푸는건데 퍼즐을 풀 수 있는게 없는거 같아요 제가 내가 못 푸는거 같은데 뒤로 가야지 아까 그게 퍼즐이었나 4개 뭐야 어 어 어 대효가 쫓아온다 어 어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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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어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 안돼 안돼 조심조심 빨리 도망가야지 어 배워봐 배우야 너무 무서워 어 어떻게 뭐야 이거 배우가 쫓아와요 안돼 어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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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 아 아 유에브 나 죽었어요 아 아 아 무서웠어 뭐야 결국 이렇게 짓는거였어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너무 무서워요 퍼즐을 빨리 풀어야 돼 퍼즐을 풀어야 시간이 감축되거든요 빨리 돌아다닙시다 어이 무서운 곳이야 농구장도 있어요 빨리 나가야 돼 나가서 우리 빨리 퍼즐을 4개 6개를 풀면은 저희 시간이 빨리 감축되어서 이 게임을 깰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퍼즐이 어딨을까요 퍼즐이 없어 문도 안열려 여기서 바로 곧 만나면 죽을거 같은데요 물 만나기 전에 빨리 퍼즐을 풀어서 이 무서운 곳을 나갈거에요 어 뭐야 어 여기있다 퍼즐 퍼즐 빨리 빨리 풀어볼게요 아 이게 다 이걸 빨리 해서 연결하는거구나 빨리 빨리 이런식으로 연결됐고 연결됐고 이게 연결을 시켜서 빨리 이어야돼요 됐다 어 무서워 빨리 빨리 연결 빨리 움직여라 오기 전에 됐다 빨리 빨리 돌아 돌아 퍼즐 풀어야 돼요 어 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배관을 다 연결하면 될거 같아요 어 됐다 어 빨리 움직여요 봄 나오기 전에 빨리 가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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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어 이제 얼마 안남았어 빨리 이렇게 퍼즐을 푸는거 같아요 어 빨리빨리 무서워요 오고 있어요 오기 전에 빨리 다 풀어야돼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풀면 되겠구만 이렇게 퍼즐을 풀면 퍼즐 올라갔죠 퍼즐 위치를 찾아가지고 깨면 될거 같아요 지금 퍼즐 3개나 찾았어요 시간이 엄청 줄었어요 또 곰이 나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돼요 피드 어 곰 오면 빨리 달려야지 이 다음 퍼즐은 또 어디있을까요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잘 찾아가야돼요 어 컴퓨터가 있네 여기 앉아서 콩자TV 봐야지 안녕 안녕 난 콩자 오늘 즐거운 게임 같이 보도록게요 혼자 보면 심심하잖아요 오 되게 깜짝 놀랐어 지금 곰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못 만났어요 지금 내가 여긴 또 없나 퍼즐 여기도 퍼즐 없어 어떡해 어딨는거야 이 무서운 곳을 빨리 헤쳐나가고 싶어요 지금 벌써 퍼즐 3개를 풀었어요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여기 막다른 길이야 막다른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거야 나 죽는거야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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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없어요 이쪽 아무도 없어 빨리 도망 도망 빨리 빨리 저 따라와요 여기 숨어있으면 어떡해요 공포의 곰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어 저기 뭐 하나있다 내가 깬거 같은데 어 누가 깼네요 여기도 지금 다 맞춰져 있어요 내가 깬거잖아 내가 깨 어 여기있다 여기 깰 수 있는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맞춰봅시다 같이 빨리 같이 협력을 하면 더 쉬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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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합시다 오케이 이것도 마치고 또 마치고 또 빨리 왜 안돼 이따 퍼즐 5개 하나만 더 어 깼다 와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 우리 이제 다행이다 처음으로 깼다 아 밝아졌어요 와 드디어 깼어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퍼즐을 풀면은 시간이 줄어들어서 봄한테 빨리 탈출할 수가 있어요 오 재밌다 그럼 다시 다른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출발해요 그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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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여기에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어 왔다 배어 배어가 왔다 왔다 난 떨어질래 배어가 있는 길에는 떨어져야지 위험해요 배어한테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어 저기도 있다 번주 찾았어요 다들 빨리 와주세요 이 어두운 곳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배어가 언제 와서 내 뒤를 꽉 물지 모르니까요 행동자가 벌써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언제 언제 나오고 있어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누나 누나 빨리 확인하고 확인을 빨리 해야돼 최대한 줄여서 내가 퍼즐을 풀테니까 친구들아 좀 잘 막아줘 보노계 내가 막아줄게 내가 피할게 제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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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요 빨리 나가야돼 탈출해야돼 우리 예 왜 이렇게 안돌아가 힘들어 죽겠는데 두개 복귀 완료 합시다 우리 퍼즐 나 또 하나 풀었어요 다음 퍼즐을 찾아서 이동 이 어두운 숲에 두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오면 엄청 무서워요 여기도 없다 이게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 퍼즐을 찾는게 더 힘들어 굳이 퍼즐 안찾고 시간 지나가도 이길 수 있어요 퍼즐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하는거 보랍니다 여름에 무서운 게임 생각날 때 한 번씩 가면 좋아요 엄청 무섭거든요 베어가 어 찾는게 너무 어렵지만 어 여기에 치즈를 주면 이기는거니? 안녕 베어 치즈 줄게 애들 나와봐 여기 시작했던 건데 없어요 뚜박 달려가야지 퍼즐 사는게 더 오래 걸려 근데 맵이 넓어가지고 봄이 우리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기에도 퍼즐인가 이거 퍼즐 아니잖아 우와 여기 까지 훔쳤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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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 큰일날 뻔했다 빨리 가주세요 우와 내가 죽을 뻔했네 도망갑시다 방금 여기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같이 가요 이제 우리 둘밖에 없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야지 혹시 여유가 되면 우리가 어디있는지 알 수 있나? 어 나 떨어졌어요 나도 살려줘 우리가 어디있는지 모를 것 같은데 그쵸 아까 갔던 곳이 아니에요? 그래 우리 이젠 도망다닙시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이면 우리 끝이야 끝 살아남을 수 있어요 최후의 수준회가 될 수 있다고 어 무서워 여기 안에도 있을까요? 과연 어 치즈다 치즈를 올려놓으면 아까 끝나는거 아니었어요? 어 치즈 올라가 올라가 제가 한번 치즈 올려놓는 곳이 있었거든요 아 치즈를 올려놓으면 그 베어가 치즈한테 가는거 아니에요? 스턴 멈추는거 같은데 왠지 느낌이 이거 빨리 가서 해봐야지 궁금한거 있으면 못찾잖아요 어디있었죠? 여기에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치즈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곰님 곰이 치즈를 좋아했나? 하하하 그런가봐요 곰이 치즈 좋아하나봐요 어 올려야되는데 빨리 치즈 먹을 사람 치즈 먹어라 하하하 치즈 어디서 주지? 어 저희 결국 살아남았어요 제가 최후의 2인자 중에 한명이였어요 네 이렇게 오늘 베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고프게임이에요 소리를 키고 하면 더 무서우니까 저처럼 소리를 구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랍니다 퍼즈를 풀면서 베어한테 도망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